아기야,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우리 쿤떨이 기분이 요즘에 왜 이렇게 안 좋지? 사춘기야? 아빠가 안 놀아줘서 그래? 아빠랑 싸우고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빠 놀리고 맞지? 네가 놀려먹고 아빠 놀려먹고 네 일을 놀려먹고 아빠랑 싸우고 아빠한테 대들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그걸 안 해주니까 너도 약간 섭섭하지? 아빠 오늘은 집에 있으니까 아빠가 놀자 알았지? 아빠는 지금 삐져서 나한테? 왜? 아빠가 안 놀아주니까 요즘에 뽀뽀도 안 해주잖아 해주대 그래도 일로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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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왜? 왜? 삐졌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응? 네가 이러는데 그럼 아빠가 맨날 안 오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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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가 어디 가? 할려 가자 삐졌어 어? 아빠한테 단단히 삐졌어? 응? 아빠 부르잖아 아빠 부르잖아 아빠 부르잖아 아빠 부르잖아 아빠 부르잖아 배개야 오래 아빠한테 가자 응? 아빠한테 놀러 갈까? 응 배개야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우리 배가 왜 이렇게 삐졌어? 아빠가 놀아준다잖아. 배가 가보자! 가자! 배가 가보자! 이리와! 빨리 빨리! 배가 간다, 안녕! 왜? 넌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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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빨리 와봐! 이리와! 간다! 배가만 안 오네! 아빠가 오류바랭나! 봐봐! 왜 그러는데? 피자쌌? 왜? 아빠도 바빴다! 기분이 안 좋지 계속... 왜 이러노? 응? 왜? 봐봐! 봐봐! 놀아주시라니까! 봐봐! 이리 놨나! 그래! 봐봐! 봐봐! 숨이 이쁘고 너나 좋아? 낯소리 간식먹어? 간식 줘? 간식? 간식?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싫어? 왜 아빠를 그렇게 애절하게 쳤나 보는데? 왜? 뭐가 사로웠어? 말말이 많았구나. 그래서 아빠 미안해. 알았어 놀아주고 싶었는데 아빠도 바빴어. 알았어 주말이잖아 이제 주말에 놀아줄게. 알았지?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귀여워. 놀다가 화냈다 놀다가 화냈다. 왜? 이리 와. 이리 와. 왜? 누가 그랬어? 어떻게 했을까? 이거 한 번 뜯어줄까? 이거 해냈 건데? 이거 제일 좋아하제? 응. 그만 먹어. 아니 왜? 좋잖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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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만 지금 먹었잖아. 너만. 아니 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애냐 거야. 니꺼 혼자 다 먹었어. 응? 아빠 갑자기 놀랐네. 오니까. 니 만 없어졌어. 그만.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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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